오늘 전도서 3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헐구로 말미암하스므로 다 헐구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곳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말씀의 제목을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절에 그랬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22절에 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의 즐거움은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얘기는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흙으로 말미암 말씀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16절 말씀을 보니 해아래에서 그가 본 것은 재판하는 곳이나 또 정의를 행하는 곳이나 악이 거기에 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하는 곳은 헌악간에 정확하게 공의의 판단으로써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곳에 악이 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정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이 땅에 의류 넘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뇌물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기에 사람의 기준에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라고 재판을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재판을 볼 때 그 재판이 얼마나 굳고 얼마나 공의로 재판하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어떤 권세를 따라서 치우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 실감이 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모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미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욕기 42장 3절에 나와요.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헤아려 알기 어려운 말을 마치 않은 것처럼 말을 하나 그것은 전부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 한 분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들은 죄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 귀모거리 눈먼 소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허황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이미 너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혼돈을 주고 있고 너무 많이 속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깨어서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영혼들을 많이 깨워서 함께 구원 받는 그 길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민감할 정도로 깨어서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에 다 잡혀져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 중에 산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내 영의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의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며 했거든요. 예수님이 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본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에 대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을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을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면 의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면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죄를 짓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의를 모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생각되는 대로 가르치고 자기 힘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판단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 헤아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진 자들이 마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헌망한 말을 하고 믿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게 공의인지 정의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내용 임의대로 굽게 재판을 하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없냐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고 나는 옳게 행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아치 의로운 것처럼 나는 마치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 말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판단은 정의롭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기네들이 임의로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만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임의로 죄인이 되어진 자들이 재판에서 재판을 굳게 한 악인과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를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것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냐고 죄에 있고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악인들은 심판하시는데 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를 공의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니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때 그 피가 죄를 사해준 증거가 되어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여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여 또 예수님과 함께 산 자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가 인자됨을 인하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앞에 있을 때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관계가 없고 피가 없다면 나는 그대로 죄인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영멸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선악간에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서에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다 맡기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게시옥 22장을 가보면 12절에 내가 소키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이 지금 마치 악인들이 특세하고 승리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모든 악한 건세들을 다 지옥불에 던지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심판과 영광은 동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갈라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심판 받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속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의에 속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가 없게 되어진 것.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귀가 나에게 참소하고 정죄하고 나를 속일 때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셔서 내어 쫓으면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귀를 책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심판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심판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죄 없다. 죄와 나는 분리시키라고 그랬죠. 나에게 죄를 주는 것은 마귀요. 나는 의인이다. 죄를 주는 마귀는 내어 쫓고 의인으로서의 나를 보고 이게 나라고 믿고 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책망하거든요. 죄 사함 받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으면 심령이 정결해지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재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방언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힘이 있거든요. 뭔지도 모르게 방언을 하면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많이 하시도록 심령이 더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중요한 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무엇을 가르쳐줘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게 눌리지 않죠. 마귀의 참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 나를 분리시키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분리시키세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이지. 나는 새 사람이거든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민 육의 사람으로 살아보니 살아본 결과 이 해아래에 이르는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한다고 여기서 말했어요. 야곱에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냐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데 왜 이 솔로민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시험과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야곱에서 1장 14절에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를 지배하는 마귀가 시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육신의 마음을 버리지 않냐면 자꾸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되냐.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짐승과 같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가 짐승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당하는 일과 사람이 당하는 일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10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종교하나 장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짐승이나 육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49장 20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이 땅에서 종교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사람이 같다. 일반이다. 어차피 사람의 육이나 짐승의 육이나 한 번은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도 혼이 있어요. 사람도 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육체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은 영혼이 되어졌고 짐승은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혼이라고 말해요. 영이 없는 혼적인 존재. 짐승도 생각해요. 감정이 있어요. 짐승도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강아지도 우울증 걸리는 거 아세요? 질투해요. 짐승이라도 희로애락을 알아요. 그건 각혼.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영혼이 있어진 거죠. 영혼은 반드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이 사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던가 그걸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없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사는 것 중에 즐거워할 것은 일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목 그 분복만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복일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누가 나를 다시 데려와서 잘 이뤄놓은 것을 어떻게 내 후손이 가꾸고 이루고 있나를 보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래 육으로 행한 것은 육으로 끝날 뿐이다. 육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의를 위해서 살고 선한 일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똑같은 부활인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부활 생명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부활은 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하지만 그 영혼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영멸에 처해지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종기를 얻고 선한 일을 구한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의 욕심을 따른 사람들 불의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라는 말 흙으로 지어져서 당연히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아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가 무엇일까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어떤 자를 건지실 것이냐 선을 행한 자들을 건지시는데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선이 없어요. 이 땅은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한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인생이라는 거 육체에 보잘것 없는 인생 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 알았으면 육체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해서 영의 초점을 맞춰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노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택하려면 어디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난 생명을 가졌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지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줄지 않게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죄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내 의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욕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욕과 제 친구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야. 이게 옳은 거야. 하지만 그들은 다 무익한 말을 했고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안 걸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안 해놔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 같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소용 없어요. 선한 행함이 내 안에서 안 나오면 소용 없어요. 예배를 들고 말씀을 알고 아무리 안 될 내가 행함이 없다면 소용 없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 해야 해요.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의를 행하고 의의 종이 되라 그랬는데 의를 행하지 않은 게 죄예요.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본인 믿지 않는 것 투성이니 믿지 않은 게 죄요. 의를 따라 행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의를 행한 것이 아니니 죄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될 곳에도 악이 있다. 인생들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악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생각이 다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을 행했다고 내가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착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선을 행하게 하실 때 선을 행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내가 선하려고 노력해서 선을 행하려고 한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성령께서 선을 행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다 주장하실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잠깐만 그냥 뒤에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먼저 행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모르면서 내 생각에 아 이게 옳은 거야. 나 이거 해야겠어. 그리고 그걸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고 악을 행하는 것만 이도다.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을 행할 때만 우리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얼만큼 구하시고 얼만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될지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오는 게 악인 거예요. 순간순간 입에서 나오는 게 악이고 생각이 악이고 마음에 품은 게 악이고 모든 게 악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악이기 때문에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들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잘난 척 할 게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짐승이나 나나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짐승보다 낡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안대로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걸 택하시겠어요? 바빠서요 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24시간 중얼중얼중얼 기도하셔야 한다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해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있었던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지진이 나서 갈라질 것 같아서 곧 그 빌딩이 무너질 것 같아서 너 빨리 이거 놓고 나와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민감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땐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직 구원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많이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는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절대 악은 털억도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겠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육을 따라 산다면 아버지 짐승과 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인생들은 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멸이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들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더이상 불의에 몸을 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오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이제는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탐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주들을 위해서 또 내 주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괴생각과 방법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하옵시고 용서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도 없도록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막힌 것이 없이 온전히 소통하며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선을 행하며 행할 바가 무엇인지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품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말고 주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늘 깨어서 행하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단 한 분 용이오 생명이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